영등포평생학습관이 토요 직업체험 스윗홈을 운영합니다.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의 청소년이 대상이며 오는 6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센터 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 건축가를 주제로 직업소개와 적성 흥미 및 직업의 장단점,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며 미니 건축물을 함께 제작해보는 체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선착순 15명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이달 10일부터 에버러닝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.